여기 출입구 입구입니다. 또다시 촬영 시작인데요. 옆에는 매페 서있구요. 안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너무 많아요. 사람들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게이트 2입니다. 히어로 어렸을 때 얼굴이 나온다.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너무너무 많아. 완전히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. 히어로 단체뿐센터 앞에 화면이 막 나와요. 히어로 들어가자. 이게 출입구 들어가는 입구인가? 여기 통로가 위험합니다. 아 여기가 통로구나. 지금 출입구 입장하고 있어요.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난리네요. 난리. 여기 출입구 통로예요. 여기 출입구 통로예요. 지금 입장하고 있어요. 입장하고.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기서 막 제재하네요. 입장하느라고. 입장하고 있어요. 완전히 마지막으로 오늘 축제입니다. 완전히 마지막으로 오늘 축제입니다. 나도 들어가고. 아 입장 입장. 아 너무 이뻐. 통로가 있어서 대인사한테. 못 오시는 분들은 이 분위기라도 느껴보세요. 이 분위기라도 느껴보세요. 너무너무 많아요. 이 분위기 느껴보세요. 다음에 그리고 만나요.